자, 산상보훈. 산상보훈은 너희들이 말 잘 들으면 복 준다, 이런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너희들의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그러면 내가 복 줄 거야. 그런 조건적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복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모르는 거에요? 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 그 생명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은 사람, 즉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받은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준 복을 받아들인 자들아, 너희는 그 복을 받아들이면 마침내 너희 마음 속에 너희 자신이 영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때 걱정 마라. 그때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아직도 충만하지 못한 부족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깨닫게 되는 것도 너희들이 받아들인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을 깨달으면 애통할 것인데 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하나님이 너희를 위로를 할 것이다. 걱정 마라. 내가 점점 더 성령을 채워줘서 너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런 변화를 내가 너희들의 마음 속에 일어나게 해 줄 테니까 그런 위로를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5절에 가면 온유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온유라는 말이 참 따뜻한 사람이다. 부드러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너희가 남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의 성령을 받아서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정말 알면 정말 알면, 복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너희는 온유한 자가 되어 갈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온유라는 말, 우리말로 온유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죠. 여기도 온유한 자들. 다 온유한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의 영어성경을 보면 복 받은 자들아 너희는 뭐 한 자다? 미크 한 자다. 미크라는 단어는 요즘 잘 안서는 옛날 고영어입니다. 오래된 영어입니다. 미크라는 뜻이 온유라는 뜻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미크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자신만만했던 시절에는 어디든지 자신있게 나서잖아요. 이제 나서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겸손하다고 또는 자신이 없는 듯한 그러니까 나서지 않는다. 이게 이런 뜻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옛날에는 잘난 척하고 어디든지 나서더니 이제는 항상 낮은 자세를 취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루는 옛날 여권이 있어서 탁 펴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구요. 여권에 제 사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나 잘났지 나 잘났지 누구보다 더 잘났지 하나님을 알고 보면 참 나는 너무너무나 조건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너무 잘난 척을 떨었구나 그러면서 참 나는 성령이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나도 참 나는 옛날에는 제가 친구들 우리집에 불러가지고 술 파티를 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우리집에 벤츠가 두 대 있었어요. 스포츠카 벤츠하고 또 큰 세단벤츠하고 그래서 술이 거나하게 올라가지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내 배타냐 하면 야 내가 나중에 말이야 경제 사정이 좀 힘들게 돼가지고 중고차를 타고 살아야 된다 되게 됐다면 왜 사냐? 죽어버리지 잘났어. 그렇죠. 그런 태도와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폼 잡고 내 차 좀 보라고 이런 생각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우리 차 저기 있잖아요. 그거 타도 만족해? 행복해요? 죽고 싶지 않아? 그렇다고 제가 좋고 비싼 차를 싫어한다고 오해하시지 마세요. 혹시 저 제네시스 두고 가시면 제가 아주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blessed are the meek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적당한 딱 들어맞는 단어가 없어서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상속을 받을 것이다. Inherit 상속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 번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맨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된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쓴 것처럼 아, 나는 공고한 사람구나.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파리세인이었어. 파리세인들은 다 항상 폼 잡고 왜? 그 백성들이 아, 저 파리세인 사울 선생님 지나가신다. 크아... 이런 것은 바울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을 자기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나는 성령이 부족한 자구나. 그거를 이제 보면 여러분 로마서 7장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말은 내 자신은 이 사망의 몸에서 내 힘으로는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 누군가가 나를 꺼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놓고 누가 나를 꺼내주셨구나? 예수님이 꺼내주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말하면 내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그렇게 깨달으니 내가 애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고 보니 내가 자랑스럽게 하나도 없어졌구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산상수후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을 받으면 곧 뭐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첫 단계에서는 내가 성령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두 번째 단계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형편없구나. 애통하게 되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이 낮아진다. 그래서 이것은 복을 받았을 때 곧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을 점점 영적으로 어떻게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산상수후이라고 그릅니다. 여덟 가지 복준도 아닙니다. 그래서 미이크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 다음 단계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내가 성령을 더 많이 받아서 어떻게 이렇게 의 의 라는 것은 뭐예요? 의 라는 말은 의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럼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다. 한국말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오름 을 의 라고 해요. 그러면 이 우주 전체에서 누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우리 인간의 의로움은 어떤 거예요? 저런 놈의 새끼는 죽여버려야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인간으로서 그 자식을 죽여버려야 그런 놈은 우리 인간이 의롭다고 할 때 그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범 그런 놈은 죽여버려야 그것은 하나님의 의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은 그렇게 죄가 많은 곳에 어떻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래서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의에요. 우리들의 오름 의인은 조건적 사랑이 옳아요.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주고 내 말 잘 안 들어주면 어떻게 미워하고 혼내고 하는 것은 옳은 거야. 우리에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 하나님의 의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은 내 말을 듣든 안 듣든 간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께요. 원수도 사랑하시고 누가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그리고 누구도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오신 분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이다.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목마르게 된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싶어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내가 이때까지 사랑한다. 그랬던 것은 알고보니까 그것이 철저히 누구 중심적이었어요?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누구 중심적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 안 들어주면 미워. 그러니까 사랑이나 이기심이나 알고보면 본질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기중심적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적이에요? 상대방 중심적이에요. 우리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잘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사랑이에요? 섬겨주기를.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섬겨야죠.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무엇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20장 todo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성기려 한다. 나는 너희를 성기려 왔지.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의 성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은 누구 중심적이에요? 상대방 중심적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은 없다. 그런데 알고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거는 상대방이 내 말 잘 들어주고 나를 잘 섬길 때만 행복해요. 상대방이 딴 남자한테 또는 딴 여자한테 혹 빠져서 그 여자를 섬기기 시작하고 나를 안 섬기면 어떻게? 미워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조건적 사랑은 항상 불행으로 끝나는 거죠. 진짜 행복은 내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한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개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개를 키우면 방 안에서 집 안에서 키우고 싶었는데 그거는 우리 집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개털 하나 있어도 큰일이 나니까. 그래서 밖에서 키우는데도 아주 제가 혼이 많이 났어요. 요즘은 날씨가 추워서 털이 안 빠져요. 그런데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면 진돗개가 털이 많이 빠져요. 그러면 털 빠진 거 안 치우면 야단 많이 맞아요. 그런데 개가 저한테 뭐 해 줄 거 있습니까? 바랄 게 없어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 줘야 돼? 이렇게 바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밥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물을 많이 먹어요. 우리 사랑해는 물을 아주 많이 먹어요. 걔들이 물을 잘 안 먹더라고요.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한번 먹었다면 그냥 한 컵씩 먹더니 먹어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물을 떠다가 어떻게 떠서 사랑해 한테까지 가는데 거리가 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렁출렁출렁 오늘처럼 바람불면 물이 자꾸 쏟이려고 해요. 그걸 안 쏟으려고 조심해서 사랑해 앞에 다 갖다 받쳐요. 제 속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뭐 하는 거야 이거? 내가 마누라한테나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마누라한테나 안 하고 사랑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물을 키운다는 것이 그런 면에서 제가 상당히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구나를 느껴요. 그래서 제가 일부로라도 더 사랑을 가붙여 봐야죠. 그런데 돌아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밥 가지고 가면 밥 가지고 가면 밥 안 가지고 가면 안녕하세요? 그러고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밥 들고 가면 이제 이 자식은 나를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김명 씨 같은 이쁘고 맛있는 것 자주 주는 사람만 사랑해요. 순전히 이 자식은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적인 놈을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랑하는 연습은 걔를 키워보면 연습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다. 도리어 뭐하기 위하고 섬기려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리고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는 뭐가 돼? 의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낮은 자세를 취하는 그 다음에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을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한 한 내 주위에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 주고 싶다는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전적으로 뭐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섬겨 줘야죠. 야, 바깥을 다 쳐주고, 알아주고, 나를 섬겨주고 그것만 말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인간의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라는 그 의의를 새롭게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더 주시면 나도 그 사랑을 더 실천해 드리겠습니다. 옮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가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간의 몸으로 있는 동안 그것은 힘든 겁니다. 이게 아차 잘못하면 여러분이 오해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같이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만 전국에 보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차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철저히 나로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지 않는 한 내 자신으로서는 하나님처럼 변한다는 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꼭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인간이다. 제가 옛날에 안식교에 다닐 때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우리들의 성품에 한 점의 흠이 있었어도 안 됐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성품을 다 검사를 받고 그 검사를 통과해야 그 검사를 조사 심판이라고 불러요. 그 검사를 통과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그 검사를 받을 때 검사의 그 조사 심판에 통과할 수 있을까? 항상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이미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만 살 수 있다? 믿음으로만 살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이렇게 성령이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 네가 부족할지라도 너는 성령을 받아들였잖아. 그러니까 천국은 너의 것이다. 그래도 저는 너무 부족하네요. 애통해도 하나님은 괜찮다고 나를 믿고만 있어. 너를 내가 책임지고 변화시킬 테니까. 그래서 위로를 주실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그 자세를 취할 수가 없어. 나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성품을 예수님 성품을 닮아서 최종 조사심판에 통과할 거야. 그것은 내가 낮아지는 겁니까? 높아지는 겁니까? 나는 통과할 거야. 아마 저 사람은 통과 못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토요일을 안식일도 지키고 예배를 보는 사람이라야 통과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교인들은 잘나야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고 내가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가 없고 불안하고 과연 내가 통과될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산다는 것. 이것은 정말 참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청소를 깨끗이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받으면? 복을 받으면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자꾸 채워주면 또 위로를 받고 또 기뻄을 주고 이렇게 되면 배부르게 만족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이때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이제 드디어 마침내 주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내가 받은 성령을 이분은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교회에서 잘한 척하고 그렇구나. 그런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나도 옛날에 저 분같이 그랬어. 교회에서 봄 잡고 내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참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참 그것이 애통이 되고 근데 저 분은 아직도 그걸 몰라 그렇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 보인다. 그래서 극율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복을 받으면 내가 그렇게 아 뭘 저렇게 잘났다고 잘난 척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다 나서고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교회를 이렇게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그 지도부가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만 뽑혀요. 그래서 분위기가 딱 그렇게 권위주의로 잡힌다고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미워 보이지는 않고 어떻게 보여요? 저분들도 빨리 깨우침 성령을 받아서 깨우침을 받으면 참 좋겠다.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는 자가 되요. 그렇게 되면 결국 저희가 극율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아직도 성령이 부족해서 심령이 가난해서 가난한 것을 볼 때 나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나를 볼 때도 내가 저 사람을 마침내 불쌍하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영적으로 부족함을 부족할지라도 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부족하니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더 어떻게 불쌍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시겠구나 나를 깨닫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도 저 사람이 너무 뽐내고 자신만만하게 매사에 나서고 저 사람은 뭘 처럼 지 잘랐다 그런데 그렇게 비판하면서도 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그 차원을 벗어났으니까 저 사람도 성령을 빨리 받아야 될텐데 라고 느끼는 사람이 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게 여기시는 진다는 것이 나한테는 체험적으로 확실해지는 거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어떤 자가 돼? 복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드디어 내 마음에 시기심 질투심 증오심 이런 악령이 넣어주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성령이 들어와서 그것을 다 지워주는 거에요. 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신경질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 별명을 신경질쟁이 라고 붙일 만큼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괜히 제가 어릴 때를 회상하면 아주 신경질을 많이 냈던 거에요. 신경질 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7살 8살 9살밖에 안된 게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짜증이 많이 나냐? 또 어머니가 또 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만큼 신경질쟁이 애들 아직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질쟁이 되면 마음속에 뭐가 가득한 거에요. 더러운 게 가득한 거에요. 맨날 맨날 밉고 짜증나고 왜 사람들이 저 모양 저 꼴이 있냐? 그것만 가득하잖아요. 긍휼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거 있어? 하나도 없는 거에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의의에 줄이고 목말라 져서 지면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 참 이제는 사람들이 미워지지 않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그러면서 나도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불쌍히 여시고 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부족할수록 더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더 사랑을 주시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제가 많은 곳에 사랑, 은혜를 더 차근 넘치게 주신다는 말이 그제서야 합리적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성령을 완전히 받지 못한 주위 사람들에 대하여 빨리 저 사람도 성령을 받아서 정말 자세가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 저 사람들도 내가 지금 느끼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옛날에는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내가 불안했어요. 왜? 이상국 너는 아직도 그것 밖에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천국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 부족함이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성장시키기 위하여 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다. 할 때 마음에 평화가 차악 들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런 부정적인 증오심, 분노, 짜증 이런 것이 없어지면서 내 마음은 무엇으로 깨끗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깨끗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더러운 마음은 없어져요. 악령들이 내 유전자를 끄기 위하여 넣어준 그런 이기심 그런 것들이 그래서 참 옛날에는 제가 처음 미국 가서 그 미국 가니까 그 당시 제가 미국에 갔을 그 당시에 한국에는 좋은 차가 없었어요. 그때 현대에서 코티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티나 정도만 타고 다녀도 상당히 폼을 잡았어요. 코티나는 지금 아반떼 급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일 폼나는 차였고 그러다가 수입차가 들어왔어요. 도요다가 도요다가 코로나가 들어왔어요. 아반떼 아반떼 소나타 중간쯤 되는 코로나 타고 다니면 신나 그런데 조금 더 지나서 코로나보다 한급 높은 크라우니 라는 차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일본식 발음으로 크라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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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한 몇 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길에서 그 차를 보면 그게 큰 경사였어요. 친구들 신촌로타리에서 크라운 봤어요. 크라운 봤어요. 무슨 색이든 베이지색 베이지색 크라운 그게 이상구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볼 때 멋있다. 그런데 그거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았어요. 왜? 나는 과연 저런 차를 타보고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런 차를 못 타보고 죽으면 눈이 안 감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죠. 그런데 갑자기 미국을 탁 가니깐 크라운이 문제가 아니에요. 벤츠 막 와 그래서 미국 가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내가 과연 저 벤츠를 한번 타보고 죽을 것인가? 그러니 마음은 항상 탐심입니다. 내가 과연 저런 저만큼 돈을 벌어서 저런 차를 진짜 한번 타보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마음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복을 주시면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그때 드디어 우리가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또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는 과정, 영적 성장 과정을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산상복훈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면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따르면 이런 식으로 너희는 영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왜? 내가 보해서 성령을 보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파리세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이결법 남에게 훔치면 뭐예요? 손뭉태기를 어떻게 잘라버린다든가 간음죄를 도둑질하면 또는 간음을 범하면 돌로 때려 죽인다든가 그런 율법으로는 너희를 전혀 변화시킬 수 없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사랑만이 너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스 7장에 이렇게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한다. 여기에 18절을 전에 있었던 옛 계명 이것이 이제 모세율법을 얘기합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이는 앞서 있었던 계명 이때까지 있었던 구약 성경에 모세가 기록한 계명 계명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 줬다. 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기다렸다. 그 더 좋은 소망의 도래, 그 더 좋은 희망을 주는 것이 왔다. 도래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더 좋은 소망이 왔다. 그것이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즉, 율법이 아니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율법은 온전히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히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뭐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을 폐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하느냐 하면 그러면 뭐 율법대로 안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야. 그 율법으로는 사람이 온전하게 변할 수도 없고 그런데 율법으로 변할 수 없다가 이제는 십자가가 왔다.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율법을 잘 못 지키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되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겠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아무렇게나 살 리가 있겠느냐? 그 이후로 우리에 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냐? 가까워지겠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율법으로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모르고 그냥 나는 안 훔쳤다고 이것 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 안 했다고 그래서 십자가로 율법이 패했다. 그 사랑으로 율법이 패했다. 그 계명은 참으로 연약했고 무식했으므로 패하여 줬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보다 더 좋은 것이 왔다.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은 율법이 보여주는 조건적 사랑보다 훨씬 우수하다. 십자가에서 다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 같은 것은 무시하고 살아서 살아도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나이론 같은 가르침이 심각한 부작용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이론 가르침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착하게 하나님 말 잘 들어야 구원 받는다고 가르쳐야 되겠네. 이렇게 거꾸로 반작용을 해 가지고 거꾸로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패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뭐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맨날 좌로 치우쳤다가 또 어떻게? 우우로 치우쳐요. 우우로 치우쳤다가 아 이거 너무 힘들어. 말 잘 듣고 착하게 살려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또 우우로 치우쳤다가 그 다음에 좌로 탁 치우쳐요. 아! 말 안 들어도 전국 간대! 이렇게 극단으로 양극단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성령이 타고 오시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죠. 그래서 또 보면 히브리스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믿습니다. 첫 번째 은약이 흠이 있었다. 흠이 없었더라면 그 첫 번째 은약이 바로 모세가 받은 두 돌판에 기록된 은약입니다. 그게 계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은약에 흠이 있었다. 무슨 흠이 있었어? 그 흠이 뭐예요?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했다. 우리를 어떻게 시켰는데 이런 것을 다 지켜야 착해야 구원 받는구나. 이렇게 조건적으로 오해하게 됐다. 그게 흠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은약 신의 산에서 받았던 모든 율법에 그런 흠이 있었다. 그런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이 성경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다시 그래서 복을 받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드디어 악령이 쫓겨나가면서 나의 마음이 정결해진다. 증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이 점점 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된다? 화평쾌하는 자가 된다. 화평쾌하는 자. 화평쾌하는 자를 영어로 보면 아주 멋진 말이에요. 피스메이커. 피스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창조,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친구가 대회에서 모여서 아주 서로 기분 좋은 얘기를 하고 서로 분위기가 좋고 서로 가까워지고 있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뭐예요? 이 자식이 나타나기만 하면 꼭 분위기를 흐려놓고 다툼이 일어나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가 깨어들면 이것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냐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 대여섯 명 친구가 만나서 얘기하면서 뭐 좀 다툼이 생기고 분위기가 좀 끌그러워졌는데 그 어떤 친구가 탁 들어와서 끼어들면 다시 뭐예요? 평화로워지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돼야 돼? 피스메이커가 된다. 이쪽 이쪽 그 다툼을 어떻게 다 무마시키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원칙을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는 복을 받은 자는 blessed are the peacemaker 평화로운 자가 되고 평화를 창조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연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만 나타나면 다툼이 없어지고 경쟁이 없어지고 분위기가 아주 밝아지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 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된다. 그래서 피스메이커. 그래서 복을 받은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이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부르게 될 것이다. 9절, 8절, 7절, 6절, 5절, 4절, 3절 9절까지는 7가지입니다. 칠복 아닙니다. 일곱 번째 성장, 영적 성장의 단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부부 싸움이 이제 줄어들었지 자연이 줄어들게 돼. 왜? 내가 구태여 이기려고 악을 쓰지 않으니까. 저주면 돼. 그렇죠. 저주면. 저주면 결국 많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남편으로서 저줬다는 것을 내 배우자가 알기 힘들어. 왜? 여자들은 다 자꾸 남편 탓만 하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찰떡같이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래서 나는 못 고친다. 아시겠죠? 그걸 먼저 알아야 돼. 옛날에는 내가 그걸 한번 고쳐 보려고. 그게 그렇게 하지 않다고. 그러면 여자는 또 엉뚱한 소리를 해. 그러면 남자로서는 도저히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완전히 분위기가 박살 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못 말리는구나. 내가 말릴 수는 없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욕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포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이 생각을 바꿔 달라고 기도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당신 생각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아직도 이해 못하지만 아직도 이해 못하지만 아시겠죠? 이해 못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잠깐 소리친 거 미안해. 그때 여자가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끼는 것 같더라구요. 잘해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보, 내 생각이 잘못됐던 것 같아. 당신이 져줘서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될 때 부부가 평화로워 하죠. 그래서 우리 각자는 피스메이킹 하스븐트 피스메이킹 와이프가 될 때 이제 일곱 번째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원전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곱보다 더 영적으로 고차원의 차원 그것은 영혼입니다. 영혼을 뜻하는 수가 8입니다. 자, 여덟 번째 10절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된다. 뭐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복을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덟 번째 복이 뭐예요? 박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팔복,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같다 라는 말을 듣게 되면 드디어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고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박해 당했어야 안 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올, 예수님의 제자들 다 나중에 보혜사 성령을 받고 예수님처럼 되니까 다 박해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오고 그래 저 사람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아. 그러면 그때부터 박해 압령이 가만 두지를 안한다. 각오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성령을 주면 결국 이 세상에서는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슬퍼하지 마. 그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을 받으면 그렇게 박해를 받는데 그렇게 될 때 천국이 어떻게?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들을 때 기뻐하고 어떻게? 즐거워하라. 이것이 다른 사람이 봐도 너희가 하나님의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내 아들 같은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렇게 너희를 박해할 것이지만 하늘에서는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다 박해했다.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다 종말이 무엇으로 끝났습니까?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 선지자들은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이 암 걸리는 사람들을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암 걸리는 사람들의 성격 유형은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하다는 게 이 세상에서 볼 때 착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 조건적 사랑을 하는 이기적인 인간들이지만 그래도 암 환자들은 책임을 져요. 책임감이 있어. 이 세상 사람들 책임 안 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정치인들 누가 책임집니까? 그 다음에 책임감이 투철하고 그 다음에 일을 맡기면 자기 할 일은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완벽주의. 철저히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맡겨진 일을 완벽하게 해야 그게 착한 사람이지. 그리고 셋째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대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 책임감 없어. 일 맡겨도 얼렁뚱땅 하는 둥만 그래서 결국은 한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 같이 일하면 전부 누구한테 일이 다 몰려버려. 결국 내 일이 돼버려. 열 받으면 안 받아. 열 받으면 화낼 수 없어. 화내면 안 착한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 시달리. 그래서 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착하면 선하면 핍박을 받게 돼 되니까. 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령은 이 세상이 엉망이 되도록 그렇게 끄고 가니까.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모범이 되죠. 모범. 그래서 결국은 모범생들이 암에 많이 걸리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암에 안 걸려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암에 걸릴 만큼 모범생은 모범생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뼈가 있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은 정말 선한 것 정말 아름다운 것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진리는 항상 핍박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갈릴레오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 교단에서는 바티칸에서는 뭐라고 가르쳤어요? 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태양도 우주위를 돌고 있다? 지구를 돌고 중심으로 돌고 있다. 갈릴레오가 관찰해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어요. 그러다가 혼났잖아요. 사형 받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형 안 받은 이유가 뭐에요? 태양도 지구를 돌고 있다고 말하면 사형은 명쾌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느냐?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형은 면하고 재판장에서 나오면서 혼자말로 건물을 돌고 있어요. 그래도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나중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핍박박합니다. 돈복, 여자복 이런 것과는 완전히 정반대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도 그 진리를 나타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고, 그래야만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여러분이 마음속에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평화로워지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그것은 상관하시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정말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게 될 때,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할 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 악령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느냐 고통을 주느냐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아, 이제는 올 것이 왔구나. 정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된 것을 누구까지도 알아찼구나. 아, 이 악령들도 알아찼구나. 그만큼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 그리고 변질된 유전자들이 다 켜지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했어. 정말 놀라운 현대의학적인 치유가 아니라 놀라운 하늘의 치유, 생기꽃 생명의 치유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